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승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살짝 애매한 하루를 보여줬구요 이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이후 조정폭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해주는 굉장히 주도주급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04%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 0.27% 상승을 해 나가고 있구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수 900억 코스피 당은 양매도 1000억에 선물 시장은 살짝 아쉬웠고 달라선물 매도 포지션 나와주면서 현 선물 다 살짝 기지부진하고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병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갭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 고첨 돌파가 한번 나와줬고 장중 조정을 보여주고 난 뒤에 오우짱 들어서는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발 매수에 힘입어 반동폭을 보여주고 있구요 오전에 매도 물량을 쏟아 냈던 메이저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점부터 다시 한번 더 재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 모습이었구요 기본적으로 오늘 삼성에서 300만주 가까이 매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300만주 가까이 매수 유입이 들어왔고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이 소량 잡히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다지 유의미한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타격을 주지 않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만 봤었을 때에는 오늘 사실 갭상승을 보여주고 난 뒤 외국인들의 굉장히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만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량이 나와주고 난 뒤 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아마 오늘의 시가 가격이 2만 1,900원인데 아마 2만 1,900원 가격 언저리 미만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에서 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이 2시 46분인데 2만 1,850원 위로 올라가면 화살표가 하나 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상한 그런 지표들이 아니라 단기 가열 혹은 투자 경고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만한 가격 구간으로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조금 더 이러한 제재 구간이 없이 물론 이 지표가 2번 이상은 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그 어떠한 여파도 없고요 어떠한 여파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주가 상승 자체를 스무스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년의 가격 구간을 조절하면서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만 봐도 사실 주봉 기준으로만 신고가 거래랑 터뜨려주면서 올라와졌어요 지금이 절대로 추세가 끝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 대략 박스 구간을 뚫고 올라와주는 그 초입의 구간이라고 보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빌 주주분들께서는 별다른 포지션 변동 없이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구간이 나와질 경우에는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도보다는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명확하고 이런 50조원의 SMR 프로젝트 원전 르네상스 본격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거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UAE 관련된 이런 원전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벤트로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원전은 사실 그냥 원전과 AI 에너지 이쪽과 다 연관관계를 지금 가지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매도 버튼에 손가락을 올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의 추세를 타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주민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허빙제TV 주도주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허빙제TV에 주도주체험을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듀산 에너 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전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VIP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종목은 여러분들께도 동일하게 제공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종목을 뽑고 최선을 다한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